머시닝센터의 작업자의 비예 버제거 황사 후 모서리의 버가 제거가 돼서 손으로 제거 중 작업자 겁나 짜증나 회의감을 느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저녁 부딪치겠다 왜 그런거야? 캠이 잘못된거야? 적응여행이라서 그럴 때 아흐 그라인더 갈아내야 되는구만 아흐 황사걸 한 휴유증 칩이 어마무시하게 많네 아주 장난 아니네 좀 가야 될거야? 황사걸 걸어야 자 그라인더로 이제 모서리 제거한답니다 기술자의 실력을 봅시다 기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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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신어카대야 큰거 없나? 그걸로 가는거보단 차라리 큰걸로 벤치 큰걸로 흔들어야되지 않겠는데? 작업자가 지금 드디어 절망에 빠졌어 뭐할라고? 열풀하고?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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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